림버스가 우리 고구마를 하나 물고 왔습니다. 어느 분 지인이 저희한테 고구마 3개를 줬는데 림버스가 하나를 물고 왔습니다. 이 고구마를 내가 뺏을 수 있을란지 모르겠네요. 과연 림버스가 주인을 물까요? 아느님이 물지 않을까요? 이빨을 부니까 물 것 같아요. 아무리 짐승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이 짐승을 좋아해도 먹을 때는 개도 안건딘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제가 림버스한테 물리면 저는 바로 여기서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정말 이 순간은 정말 무서운 순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림버스는 믿을 수 있는 진도견인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똥개인가 바로 그 찰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숨을 각오하고 시도하고 시도합니다. 님버스의 이빨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늑대 이빨이죠? 나, 이 님버스는 야생미가 이래 없으면 뭐하잖아. 다른 개는 다 그런 걸 그리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이 된 일이고 내가 뺏어가지구 가만히 있어요. 이놈아 내가 주기를 원합니다 버리작머리 정말 잘못 들었어요 제가 교육을 잘못시켜 가지고 이 숟가락으로 밥을 떠 가지고 입에 넣어줘야 됩니다 님버스 내 니 안다 님버스가 이래 순해요 이빨은 늑대 이빨인데 생각은 성격은 정말 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위험에 빠지면 님버스가 늑대처럼 달려들 것 같은데 님버스 잠깐만 뭐 여기 붙어있다 아니네 나는 진동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고구마 뺏지도 못하고 이빨은 말로 보이노 님버스 물지도 못할 이빨 사용도 못할 이빨 말로 보이냐고 봐봐라 한번 봐봐요 지금 먹는건 완전 늑대입니다 지금 님버스 지금 그리야 뭐하노 해클이네 자 이렇게 누가 님버스 너 먹는거 훔쳐가면 어흥 해야지 물지는 않아도 어흥 해야지 이게 뭐고 이게 이 봐봐 이거 응 인상만 인상만 저리 찌푸리고 응 마이 무라이 이게 미국 고구마다 응 우리 님버스는 채소를 좋아하죠 미국 고구마는 채소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맛이 없어요 미국 고구마는 설탕을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죠 미국 고구마는 애들도 싫어해요 애들이 먹는 미국 고구마 안에 아마 설탕 엄청 들었을 거에요 그런데 한국 고구마는 너무 달죠 뭐 거의 뭐 설탕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상 어느 고구마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고구마는 고구마 뿐만 아니라 미국 음식 미국 문화 부담이 없어요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한국 음식은 너무 달고 짜고 맵고 그랬죠 한국 사람의 성격에 맞는 거 같아요 님버스는 미국 진독에 맞아요 한국 고구마 보다도 이 미국 고구마 센 고구마를 좋아하네요 한국 고구마 센 고구마를 주니까 님버스가 먹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삶은거는 잘 먹어요 님버스는 하루죠 님버스는овал Cortez